안녕하세요. 언제나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한번 맞춰보실래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말입니다. 충전의 시간이 되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퀴즈 문제는 총 5개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3개씩 차근차근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퀴즈관은 3개월 10일 전 chỉ인 30분 전. 퀴즈관은 3개월 1일 전. 퀴즈관은 5개월 1일부터 처리에서 10분 뒤의 전체를 방문합니다. 프레임이 번역이 보면 10분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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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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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행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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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